아직 한국 타이어를 잔고 50번 우한솔 선순네요 차량에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빠르게 지금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엔진 쪽에서 지금 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재가 발생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트 안쪽까지 지금 불이 번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한솔 선수 차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주하게 고군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전장치가 모든 전기를 마무리 꺼버리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급한 마음에 일단은 주변에 있는 소화기를 지금 오한솔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전해지고 있는데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빼고 있어요 스타트 아치 쪽을 통과하자마자 지금 불이 스파크가 점화가 됐거든요 이미 코너를 탈출하면서 마지막 코너를 나오면서 오한솔 선수가 차량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했습니다